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예쁘게 잡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여기 다시 그려보자. ㄱ 먼저 쓰고 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렇지 떼고 그 다음에 옳지 떼고 왼쪽에서 아니요 왼쪽에서 여기서부터 그렇지 떼고 잘했어요. 떼고 여기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지 떼고 여기서부터 얘 이름이 뭐예요? ㄹ ㄹ 얘는 얘는 비누 거품을 하고 있고 얘는 얘는 물로 뭐하고 있지? 바가지를 들고 있어요. 바가지에 바도 비읍으로 시작한대 바가지를 들고 물을 물을 이렇게 이렇게 쏟아서 뭐하고 있지? 목욕하고 있는 건가? 목욕할 때는 뭐를 사용해요? 손 닦을 때는 뭘 사용해? 비누. 맞아. 비누도 비읍으로 시작한대요. 이게 뭐야. 여기 여기 또 여기도 일자로 쓰는 거야. 내려가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떼고 다시 연필 예쁘게 옳지.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하세요. 그렇지. 반듯하게 옳지. 또 여기 밑에 선도 보아야지. 반듯하게. 이게 비읍이야. 비읍. 잘했어. 여기 밑에도 비읍 있는데 이것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볼까요? 여기 왼쪽 선부터 이거 할 거예요? 그래 이거 해. 여기 왼쪽부터 도깨비 바지 맞아요. 바지도 비읍. 이거 써볼까요? 일자로 내려가세요. 비읍. 또. 오른쪽에 있는 선. 여기. 옳지.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 선 연결. 그 다음에 아래 선도 연결해 주세요. 하얀 선은 아니지. 편의 선. 응. 안녕. 엄마 이것만 줘. 그게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비읍. 비읍. 그만하자.